CST란 크레니오세이크럴 테라피의 약자로서 우리말로는 두개천골요법이라 하며 두개천골과 뇌호흡체계 메커니즘을 활용한 테크닉입니다. 이 테크닉은 전신의 근육과 임대, 근막 등을 이완시키고 두개골과 청골, 즉 엉치뼈와의 뇌척수액순환을 조절하여 우리가 가정에서 또는 진료실에서 다양하게 임상에 응용해볼 수 있는 아주 뛰어난 맨손치료법 중에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CST요법 중 가장 중요한 핵심 테크닉에는 CRI와 CV4 두가지 테크닉이 있습니다. CRI는 긴장된 두개골 아랫부분의 뭉친 근육과 근막을 이완시켜 두개절을 움직임으로써 경정맥공 주변 조직의 긴장을 풀며 두개관에서 경정맥을 통과하는 뇌척수액의 배출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테크닉입니다. 2개 청골요법의 10단계 과정 중 제일 마지막 단계인 CV4 테크닉은 제4뇌실 압박 테크닉으로써 뇌척수액의 압력을 증가시켜 뇌척수액의 순환을 촉진시키며 두개골의 율동적 리듬을 개선시켜줍니다. 뿐만 아니라 몸 전체에 걸친 림프액의 순환을 촉진시켜 자율신경계를 활성화시키며 항상성을 유지시켜 질병에 대한 면역력을 높여주는 아주 중요한 테크닉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발명하고 생산한 CST 필로우는 대체의약 맨손요법 중에 하나인 CST, 즉 두개 청골요법의 핵심 테크닉인 CRI와 CV4 테크닉을 백에 접목시켜 탄생된 고기능성 건강백입니다. 그러므로 본 제품은 CST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가정이나 직장, 병원 등 어디서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한된 최고의 건강배기임을 소개해드립니다.